4야 명무클럽 챔피언십 경상권 설축 1라운드 정마대 솔라이트의 8강전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스 내다리 야달쿠치입니다 1번 김돌이 선수에 타서 축하타 된 볼 아 이제 절묘한 지역에 떨어지며 안타가 됩니다 아 볼을 놓쳤습니다 2루까지 냅다 뛰는데 볼이 또 빠지고 맙니다 계속 달려 멋진 슬라이딩과 함께 3루에 안착하는 김돌이 선수입니다 아 블랙까지 허용하는데요 초반 흔들리는 이연어 투수 투자 찝니다 투자 2-3루가 됩니다 무격수당 볼 무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원아웃 하지만 설치 득점을 가져갑니다 프로선출 김장우 선수에 타서 큰바운드 투수가 잡아 1루 송구 투아웃 그 사이 투자가 또 들어옵니다 잡아당긴 볼 2루수가 아 볼을 튕기고 맙니다 바운드 볼 투수가 몸을 날려잡아 1루에 송구하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차타자부터 본렛을 해주고 2번 이상민 선수에 타서 주자 띕니다 히트 간결한 스윙에 이타를 만들어냅니다 아! 뿔까지 빠뜨리고 맙니다 주자가 들어오며 따라가는 1타점을 만드는 이상민 선수입니다 안쪽에 맥힌 타구 소수가 잡아 3분짜를 묶어두고 1루 송구 원아웃이 되고 무서운 중출 최동욱 선수에 타서 잡아당긴 볼 몸을 날려잡아 1루에 송구하여 버스를 만드는 공찬진 이루스입니다 다시 볼렛을 주고 강지타구가 투수의 우수비에 잡혀 드리아웃이 됩니다 저희 청마의 전략은 항상 조직력 야구입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강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뛰는 야구입니다 조직력으로 한 번 전국 최강 솔라이트의 멋진 경기 한 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솔라이트의 투수가 94년생 김동열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센터에 높이 뜬 볼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인쿠스에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기가 막힌 인쿠스 커버볼에 삼진을 다가옴합니다 바깥쪽 슬라이더에 스윙 패스트 볼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다시 한 번 바깥쪽 슬라이드로 삼진을 잡아내는 김동열 선수입니다 솔라이트는 직장팀으로서 4인팀으로서 최고 강팀인 것 같습니다 솔라이트 화이팅 청마팀의 투수가 김동열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배트 안쪽에 맥힌 타구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원아웃 하지만 볼렛을 주고 큰 바운드 1루를 선택하는데 아웃이 됩니다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는 김동열 투수 프로선출 박철우 선수의 타석 히트 살짝 맥힌 타구가 1루수를 살짝 넘겨 우환이 되고 살짝 머스칸 미소를 짓는 박철우 선수입니다 키스펀트 아 테드볼이 나옵니다 주자 만루의 찬스에 프로선출 조무성 선수의 타석 아 블렛에 밀어내기 1점으로 2대3 역전이 됩니다 높이 뜬 볼 자플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가운데 3회초 청마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첫 타자를 블렛으로 내보내고 선출 임대훈 선수의 타석 투자 띕니다 아 걸렸습니다 1루수가 잡아 1루의 빠른 송구 아웃이 됩니다 매우 좋아하는 김동열 투수 띵콜스 패스 볼에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루틴 3든 루틴 3든 루틴 3든 루틴 3든 1루틴 3든 2루틴 3든 2루틴 3든 2루틴 3든 2루틴 4든 선수타자 프로선출 김장우 선수의 타석 인쿠스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니라고 비워보지만 많이 들어갔는데요 짧은 땅골 투수가 잡아 1로 송구 투아웃을 잡아내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김동열 투수입니다 4높이 뜬 볼 2풀로 3아웃입니다 4연말 8번 황현우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스윙 삼진 인쿠스 페스티벌로 삼진을 잡아내는 김돌 투수입니다 투수 옆을 지나는 탕골 유격수가 잡아 1로 송구 투아웃이 됩니다 프로선출 박철우 선수의 타석 바깥쪽을 잡아당겼는데 3루수 옆을 빠지는 좌선이 부터가 됩니다 좋은 활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상민 선수의 타석 투수 다리 사이로 빠지는 중앙으로 2가점을 추가하는 이상민 선수입니다 프로선출 조무성 선수의 타석 히트 히트 인쿠스 높은 몰을 잡아당겨 날카로운 우환이 됩니다 1루지자 격토나 홈으로 들어오는데요 아 아웃 시대입니다 세이프 같은데요 조금 억울하겠습니다 5회 초 염상훈 선수의 타석 바깥쪽 페스티볼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바깥쪽 낮은 페스티볼로 오늘 다섯번째 삼진을 잡아내는 김동열 투수입니다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룩김 삼진 기가 막힌 바깥쪽 커버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잡아당긴 볼 1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아웃이 됩니다 아 세이브인데 번복없이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중출 최동욱 선수의 타석으로 웨마를 시작합니다 히트 커버볼을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넘어가나요? 아 펜스 앞에 깊숙이 털어지는 우월삼수타가 됩니다 5번 소용철 선수의 타석 히트 목분볼을 잡아당겨 날카로운 자안이 됩니다 투수 옆을 빠지는데 더블 찬스 아! 볼을 놓치며 투자 모드를 살리고 갑니다 히트 히트 한가운데 부분을 밀어쳐 우안이 되고 달아나는 기타점을 만드는 천승호 선수입니다 아 몸에 맞는 볼까지 오늘 멋진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김동현 선수의 타석 낮은 볼을 밀어쳤는데 라이스 앞에 떨어지는 많이 됩니다 3명의 주야가 들어오고 아웃이 됩니다 슬라이드를 했으면 살았을 텐데요 조금 아쉬운 플레이가 나옵니다 잉크스톱 분보를 받아찾는데 3농주자 태그업 또 한 점이 달아납니다 잡아당긴 볼 우수가 잡아 게이스를 직접 밟아 우리하우스 루게시가 마무리되며 솔라이트가 4강에 진출합니다 솔라이트 우승 가자 화이팅 솔라이트 우승 가자 화이팅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 생각이 용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